쪼기는 뭐 그렇게 33프로 음... 생각을 해봅시다 어우 3분 남았네 적변객이 48명 이사하는거는 주력이 맞다는 거니까 음... 요 두개가 주력 아니에요 우리가 산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뒤치기를 하면 되려나? 그래 되겠지? 자... 아... 아니야 아직 되기 우리 플랫툰이 찰리가 조금 부족하네 잠깐 두 명 정도만 빼줄까? 아 일하면 되겠다 오케이 점령이 얼마 안 남았죠? 식스센스님 있지? 식스센스님 지금... 비행기 뽑을 수 있어요? 여기 여부에 탄력이 있다 아 뽑을 수 있어? 그래? 음... 비행기 뽑아서 대기하세요 비행기 뽑아서 근처에 짱 박혀 있으세요 안전한데 그리고... 그리고... 비행기 뽑히면 델타 분들 기가탄 한 분 제외하고 전부 갤럭시 타세요 식스센스님 뽑은 거 갤럭시 타세요 여기를 먹어야될 것 같애 음... 갤럭시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병력 다 태우고 대기하고 있으세요 대기하고 우리 기가병들 요기 플랫툰 직결지에 썬더로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거 뒤치게 하려고 하거든 우리 기가병들 내려가서 이거 썬더로 잡아버리세요 지금 썬 플랫툰 직결지에 일곱시 방향 다섯시 방향 지금 보니까 저거 점령 끝나고 몰래 돌아와서 이거 점령하려고 한다 죽여버려 근처에 숨어있을 거예요 죽여버리세요 뭐야 저기 싸우고 있었잖아 형들 고생하셨고 잡으셨으면 됐어요 다시 원상복귀 오케이 자 형들 자 요쪽에 탱크만 잡읍시다 우리 기갑형들 오케이 점령 10초 자 올라오시고 다시 다시 자 형들 12시 넘었죠?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델타형들 갤럭시 다 타세요 자 자 저 뒤쪽이에요 부활 비콘 박아놨네요 어... 스펀 비콘 있답니다 잡아주시구요 뭐야 여기 초점있어? 슈발 맞네요 어... 뜨허허허허 아나 뜨허허 가자마자 바로 중개 이것 봐라 아 감사 자 저희 한개 스쿼드로 지금 저바넨프 들어갈려고 하는데 저 2만원으로 들어갈거 같은데 저바넨프 자 형들 전체호도 내리겠습니다 델타분들 델타분들 지금 식스센스님이 갤럭시 타고 올거에요 갤럭시 델타분들 전부 다 타시고 기갑 타신 분들 제외 저바넨프 저바넨프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저게 삼파존이거든요 저기까지 가면은 삼파존이 되버려요 자 그리고 기갑형들 자 기갑형들 플랫툰 직결지 모이세요 자 그리고 기갑들 제외한 보병 델타 제외한 알파 브라보 델타 산타세요 자 알파 브라보 델타 산타 9시 방향 산타세요 산 알파 브라보 찰리 알파 브라보 찰리 산타고 자 기갑분들은 플랫툰 직결지 델타분들은 비행기 타세요 식스센스님 비행기 타세요 보병들은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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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데 산타서 넘어가세요 브라보 찰리까지 델타는 비행기 타세요 보병분들 재직결해가지고 재배치해가지고 식스센스님 비행기 타세요 저거 나 근데 아 부활아니구나 자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스센스님은 내가 가라할때까지 그냥 땅에 짱박혀있으세요 지금 공중에서 떠올라가지고 움직이지마 요격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짱박혀있으세요 델타분들 태우고 그냥 숨어있으세요 그냥 숨어있으세요 자 기갑분들 좀 더 앞으로 이동 자 기갑분들 조금씩 앞으로 이동 바릭전력발전소 뒤치기 갈거에요 자 산타면서 그대로 알파 브라보 델타는 움직이세요 알파 브라보 찰리 계속 움직여 자 그리고 기갑분들 기갑분들 기갑분들은 자 바릭발전소 뒤치기를 가되 아메리신남보 워프게이트에 적있는거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가세요 최대한 싸우지 말고 자 그대로 플래톤 뒤치기 갈게요 내가 재직결해 재배치해야겠다 자 기갑분들 그대로 이동 비행기 델타분들 식스센스님 비행기 타세요 오케이 좋아좋아 우리 썬더러 한대 있으면 좋고 자 오케이 자 플랫툰 분들은 대로 대로 자 아 플랫툰이래 기갑분들은 대로를 먹으세요 큰길 저 큰길을 먹고 바릭전력발전소 앞에 외곽포탑 없애면서 아메리신남보 워프게이트에서 분명히 백업병력올거야 그거 막아주고 보병분들이 보병분들이 직접 들어가세요 직접 이제 산타고 뒤치기로 올라가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기갑분들 이동 기갑분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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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 백업안전 이동 같이 라인 맞춰서 이동해주세요 보병 안당하게 그리고 델타 지금 보병분대 그거 비행분대 지금 바로 전력사 앞에 떨구세요 델타도 전력사 전력사 앞에 떨구죠 아마 지금 보병이랑 같이 움직임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거야 자 우리 기갑분대들 자 남부 워프게이트 앞에 있는 보병무시 아니 전력무시하고 그대로 대로목고 앞에서 압박주세요 자 보병분들 그대로 산타고 이동 오케이 자 알파 브라보 찰리 보병 그대로 이동해가지고 같이 옆으로 치고 들어갈게요 자 그대로 이동해서 딱 먹겠습니다 찰리 썬더러 펼치세요 어 찰리 썬더러 숨어서 펼쳐 그렇지 찰리 썬더러 그 자리 좋아 오케오케 펼치세요 찰리 썬더러 알파랑 자 알파 썬더러 요기 배치하고 찰리 썬더러는 앞쪽에 배치하세요 전방 앞쪽에 찰리 썬더러 앞쪽에 배치 우리 너무 엉뚱한 들어간다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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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으면 적 기갑분대 올 때 순식간에 당해요 뒤로 빼서 펼치세요 그렇지 자 보병문대 잘했어 델타 어 비행분대 잘 내렸고 바로 점령 먹어가지고 적 끊어버리세요 음 잘했어 델타 하강 잘했구요 이거 요기 먹히면은 뒤에 또 발전기 끊겨가지고 대로기지 쪽으로 적 들어올거거든요 애개봐 자 알파분들 잘 들으세요 알파분들 산에 매복하고 있어 분명히 대로기지로 넘어온다 얘들 미니메 보세요 그 썬더러 펼치고 썬더러 펼치세요 우리 썬더러 어디갔어 알파분들 산위에 매복하고 계세요 분명히 이거 막으로 올거야 나 근데 왜 그게 안되냐 나 나 왜 부활이 안되요 짱나게 야 나 부활시켜줘 찰리형 찰리의 썬더러형 거기다가 펼쳐줘요 나 부활좀하게 잠깐만 펼쳐줘봐 찰리 썬더러형 아니 부활할때가 없어 부활할때가 없어 미치겠다 아니 부활할때가 없다니까 아 개짜증나 아 개짜증나 우리 썬더러가 왜 안보이냐 멀어서 안보이는거라구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음 오케이 알파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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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위에 대기하고 계시고 대로기지에 적들어오면 말씀해주세요 아 짜증나 제비치해야지 음 좋아좋아 미니맵을 작급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미니맵을 작급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미니맵을 작급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아 안되네 그래도 걸어가야되나 지워놨습니다 한스쿼드 지워놨습니다 이쒸 어 칙척하야되나봐요 짜증나네 어쩔수 없지 어 칙척하죠 음 확인 음 제 제가 썬더러를 몰고 갈게요 어 대기해봐 지워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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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갑형들은 전력발전소 앞에 저기 올 수 있으니까 기갑형들은 그대로 버텨주시고 아메리카 남북 워프게이트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 우리 알파랑 브라보 델타제외 브라보형들이 산타고 만약에 발전소 점령하면 바로 대로로 달리세요 자 알파랑 브라보는 산쪽에서 매복해있다가 적이 만약에 오면은 거기서 낚아먹으면 되고 적이 안오는데 발전소를 먹었다 그러면은 대로기지 내려가서 바로 점령하세요 자 썬더러타고 이제 이동 아 나 이동해야겠어 이거 오면은 바로하면 되는거고 문제는 탱크를 여기서 뽑는구나 저기 발전소 뺏기면 상대 신흥쪽에서는 그게 아예 안되거든요 그걸 못 먹어 땅을 아예 못 먹어가지고 내가 왜 털리고 있어 잠깐 도망가야겠다 다음에 봐요 뭐야 냉동창고 털리고 있잖아 이거 상남자는 전후를 버리지 않는다 뭐야 냉동창고 털리고 있잖아 이거 아 아 좆댐 형 잠깐 미안해요 슈글라고 도망간 척하다가 도망간 척하다가 밟고 내리고 10호 설치하고 터뜨려 트위질 났고 건방진 녀석 탱크 더 대꼬와라 도망간 척하다가 1당 100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썬더러를 제물로 킬을 소환한다 안녕 야 꺼져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잠깐만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나 이제 10호 없단 말이야 존댐 아어어 나 누워 튀고 싶어 좋아 헉 헉 헉 헉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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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태그 으아 다음해봐요 아 오 아 아 오오 오오 안티노라 그는 영혼하리 건방진 녀석들 나를 노려 저 옥상에다 서요, 저 옥상에다 서요 죽여버리겠어 나를 노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우리가 한거야 이들? 아하 여기 있셨군 낄낄낄낄낄낄 아 근데 너무 멀어 자 형들 어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잠깐 혼자서 람보 좀 찍고 올게요 뒤졌다 너희들은 감히 나를 건드려? 죽여버리겠어 람보 좀 찍고 오자 죽여버릴게요 저거 내가 부시고 만다 내 썬더러를 건드리다니 용서치 않을 것이여 용서치 않을 것이여 어디갔어 이거야 이니에셋 뭐야 다 터지잖아 끝났나? 뭐야 아하 요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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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녀석이다 야 나이스 우리 충신 한명 백업해줬구요 툭 칫 투 마스 가서 응전해야 된다고? 투 마스가 어디야?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응? 어허 밀리겠는데? 자 아웃핏분들 전체 오더 내리겠습니다 자 다 뺏 자 기갑분들 잘 들으세요 미니백혀 지금 빼가고 멈추고 멈추고 미니백혀 자 기갑분들 쭉 돌아가가지고 투 마스 테크 플랜트로 넘어가고 우리 보병분들 보병분들 차타고 산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투 마스 테크 플랜트 넘어가세요 어 지금 저기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자 전부 백 자 먹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아웃핏분들 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리고 센스님은 비행기 있으시면 델타 분들 먼저 떨궈주시고 자 투 마스부터 먹겠습니다 투 마스 그 음 그렇군 저기로 가야겠어 어쩔수 없군 아이씨 나는건데 맨날 근데 여기 조건이 좀 있나 자 잠깐 재배치 한번 해볼게요 자 형들 데로기지 투 마스 화물 시설 먹지 말고 태그 플랜트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병분들 걸어가지 말고 재배치하세요 보병분들 기가 불 보병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재배치해가지고 토마스 테크 플랜트 부활이 되니까 슈발 갑자기 막혔네요 내가 갈라니까 몸주.. 막히냐? 아하 나 진짜 개우울하네 아이 내가 가면 막히냐? 자 형들 부활 못하신 분들은 걸어갈게요 자 투마스 테크 플랜드부터 방어하겠습니다 노머로 형들 힘내세요 우리 지금까지 땅 잘 먹어 왔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시 시 시 쭉쭉 넘어가자 700m야 바로 앞이야 요거 봐라 아씨 오 아까위 야씨 맞출 수 있었는데 급아까움 되게 아까웠죠 되게 아까웠죠 형들 혹시 투마스 화물 시설에서 그 뭐 점프대로 넘어갈 수 있나요? 테크 플랜트로 못 넘어가면은 그냥 걸어서 가고요 다들 일단 테크 플랜트 먹어야 되니까 다들 이동해주세요 기갑분들이 앞에서 외곽 포탑부터 좀 처리해주시고 이제 보병분들이 걸어가서 이제 점령하는 걸로 아 점프대 없다고요? 알았어 잠깐 식스센스님 나 데리고 가 오케이 자 델타 델타분들은 자 식스센스님의 그 비행기 타고 넘어가세요 강습 가겠습니다 좋아 야 기삼트 탱크분들 외곽 포탑부터 부셔줘 포탑부터 포탑부터 부셔줘 포탑 너무 많다 하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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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자 잠깐만 잘못 떨어진 듯 형들 다들 게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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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점으로 가면서 게릴라 우ㅏ위ㅁ오오오오오오옹 아 아식, 더럽게맞네 어우 놈마나 와 요기가 지금 작살났구만 기갑이 많네 그래 흐음 그렇단 말이지 기다려봐요 나 이거 확인 좀 하고 올게 탱크 뽑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뽑히네 자 우리 아웃핏분들 다 들으세요 자 대기 나가지마 자 플랫툰 직결지 대기 지금 공격하지마요 지금 싸우고 있으신 분들 빼고 자 투마스 부프건문서 부활해가지고 다 탱크 뽑으세요 자 보병형들 썬더러 거기 안전한데 숨겨두고 일단 탱크 뽑으세요 이거 한방에 치고 들어가야될거같애 자 전부 부활해가지고 직결지 앞에서 탱크 전부 모아두세요 모으세요 자 오더 내릴게요 대기 자 지금 탱크 뽑으세요 다들 고병분들 썬더러 숨겨둬 탱크 터졌을때 썬더러에서 부활해가지고 자 전부 직결 탱크 직결 탱크 뽑으세요 자 직결지에서 부활하겠습니다 자 전부 탱크 뽑아서 직결할게요 자 전부 탱크 뽑아서 직결할게요 자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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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웃핏 전 아웃핏분들 보병분들 썬더러는 어 숨겨두고 다 탱크 뽑을수있으면 탱크 뽑아서 대기하세요 대기 대기 자 그리고 알파 알지 지금 플랫툰 어떻게 되있지 어 이렇게 되있구나 좀 넣어주고 자 알파랑 브라보 직결지 알파랑 브라보 직결지 요기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알파 브라보는 11시 방향에 직결하고 델타랑 찰리는 플랫툰 직결지 직결 이거 같이 밀고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자 움직이세요 조콘 와있나보네 자 전투하면서 직결하세요 전투하면서 직결 나 왜 이렇게 많이 맞냐 근데 난 좀 뒤에 있어야겠다 지금 싸울게 아니라서 전투하면서 직결하세요 적 들어오는거 봤어 자 알파랑 브라보 어 직결해주시고 어 직결해주시고 자 같이 밀고 갈거에요 양쪽 사이드에서 자 알파 브라보 미니백 보세요 미니백 알파 브라보 미니백 보면서 싸우면서 직결 음 자 형들 오더 내리겠습니다 양쪽에서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갈거에요 자 자 주결지는 자 요쪽에 있는 적병력을 정리하는거에요 같이 들어가주세요 자 자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자 좌우측에서 치면서 쌈싸먹을거에요 자 같이 들어가주세요 같이 들어가주세요 엔지니어분들 수리해주고 엔지니어분들 수리하세요 엔지니어분들 수리 자 자 자 자 우리 쌈싸먹기 전략 잘 통하고 있어 자 같이 들어가 자 같이 쌈싸먹으면서 들어가세요 자 알파랑 브라보는 오른쪽 12시 방향으로 들어가고 찰리랑 델타는 자 9시 방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양쪽 사이드에서 쌈싸먹으면서 들어가세요 자 최우식결지는 A지역 자 양쪽 12시 시계반다 방향 시계방향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들어가세요 잘하고 있어 좋아 시계반다 방향이랑 시계방향으로 들어가세요 고 자 같이 쌈싸먹으면서 들어갈거에요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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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썬더 썬더러분들 배치 썬더러 배치하고 썬더러 탄채워주는거 주변에서 배치해주세요 고병 썬더러는 중앙에서 좀 넘추고 썬더러 점사 썬더러 점사 썬더러 점사 썬더러 점사 썬더러 점사 썬더러 점사 치 썬더러 점사 나 치지마 자 형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잘하고 있어 자 알파랑 브라보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들어가고 찰리랑 델타는 시계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최후 직결지는 A지역입니다 같이 들어가주세요 탱크 없어서 죽으신 분들은 보병으로 이제 썬더러 부활해가지고 같이 보병들 탱크 백업해줘 자 지금은 엔지니어 많이 부활해가지고 엔지니어로 탱크 소리하세요 탱크 소리 엔지니어 부활 많이 해가지고 탱크 소리해 자 같이 들어가주세요 자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지금 탱크 살리는데 줄여가세요 그리고 탱크분들은 우리 보병들이 공격 많이 받으니까 외곽에 포탑 있으면 포탑 많이 부셔주고 식스센스님 공중에서 강습해가지고 언덕 3층에 포탑 아군들이 부술 수 있게 공중에서 강습해주세요 뒤질라고 죽여봐 죽여봐 새끼야 못죽이겠지 나는 헤비거든 피가 안달아요 전 피가 되게 많습니다 자 보병분들 엔지니어분들 우리 탱크가 진입할 수 있게 그 방어막 구신거 발전기 날리고 인필 분들 해킹해 지금 여기서 터미널에서 적들이 탱크 뽑을 수 있으니까 자 해킹 준비하시고 자 해킹 준비해주시고 자 3층에 비행기 타가지고 전부 강습해주세요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인원 50대 50이야 잘하고있어 자 중요지점 자 플랫툰 지점 보병분들 보병분들 플랫툰 지점 지켜드 알려드릴게요 A지역 그리고 브라보 자 실드 날리면서 그거 발전소 다 다니세요 발전소 발전소부터 날려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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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세요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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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세요 각자 지약에 발전소 날려주세요 이거 발전소 못날려요 형들? 발전소 날려야 되는데 발전소 발전소 날리세요 발전소 날리세요 발전소 날리세요 보병 형들 발전소 b 에이포인트 반이상 먹어야 점령이 된다고 합니다 형들 자 찰리랑 브라보 있고 드론은 있고 자 그리고 알파랑 델타 드론은 있고 자 나눠서 들어갈게요 알파랑 브라보 자 에이적 점령부터 먹겠습니다 에이적 점령부터 하세요 그러게 북부검서가 밀렸네 음 음 형들 지금 우리가 에이지점 못먹어요 북부검으면서 못먹으면 에이적 못먹는건가 이거 내가 아직 게임 시스템을 잘 몰라서 헛수고야 자 지금 이놈 제일 많은 군대가 어디지 알파부나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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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파분대 제외하고는 그대로 테크 플랜트에 적백력 시성교란 시켜주세요 자 알파분대만 알파분대 형들 잘들어 알파분대 형들 잘들어요 에이지점 뒤쪽에 지금 플랫툰 직결지에 썬더러 있거든 썬더러부터 조지세요 자 알파분대 썬더러 조지세요 썬더러 플랫툰 직결지에 핑보고 이동하세요 미니백보고 우리 아웃핏 잘하고 있어요 형들 잘하고 있어 음 잘하고 있어 우리 지금 정해분대로 잘하고 있어 형들 힘냅시다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썬더러부터 1.4 하기바랍니다 죽듣말듯 뭐 이거 죽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형들 힘내요 밀수있어 잘하고 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고생했어 우리 알파분대 우리 플랫툰 다 고생했어요 자 그대로 압박 들어가겠어요 점령하세요 자 점령지 지키겠습니다 A 지역으로 이동 자 다시 A 지역으로 이동 자 다시 A 지역으로 이동 자 다시 A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토마스 테크플랜트는 알파 브라보 차.. 아이 브라보 찰리 델타 아이 브라보 찰리 델타 자 브라보 찰리 델타 분들 A 지역 먹어주러 가구요 우리 이제 이거 점령 끝났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형들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엔지니어분들은 꼭 맥스를 지키세요 수리같이 해주세요 맥스는 부활이 오래걸리는 거기 때문에 귀중한 전력이야 엔지니어랑 맥스랑은 같이 다니세요 형들 뭐 팀플을 맺다던지 뭐 듀오로 듀오로 같이 간다던지 그런식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그.. 챌리랑 델타는 그대로 그쪽지역에서 A지역으로 최종목표는 A지역으로 갈게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이동 근데 길이 어디냐 아 또 길 모르겠다 내 최대 문제점이야 길을 몰라 내 최대 문제점이야 길을 몰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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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아 목이 쉬어가지고 요즘 이 게임오더를 하면은 목이 너무 많이 쉬어요 말을 진짜 계속 안쉬고 해 미칠거 같애 이렇게 말 많이하는 게임도 오랜만인거 같은데 옛날에 뭐 다른게임할때 빼고 자 형들 플랫툰 직결집 오고 그쪽으로 파고 들어갈게요 다들 이동해주세요 썬더르는 안전한 곳에 배치해주세요 형들 자 기갑분들은 외곽 포탑부터 부셔주시고 우리 비행기 갤럭시 운영하신 분들은 3층 공중에서 맨 꼭대기에서 그거 하강시켜가지고 최대한 점령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형들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점령을 못하는데? 이거 들어가려면 나 대치구다 아이디어 이거 어? 공차경험치야 아싸 공차경험치 이거 왜이렇게 적이 많아 이거? 뭔데? 잠시 수호 후오오우 힘내자 형들 밀어버리자 엔지니어분들 맥스소리 해줘 엔지니어분들 맥스소리 하세요 엔지니어분들 맥스소리 가장 시급해 엔지니어분들 맥스소리 엔지니어분들 맥스소리 맥스소리 맥스 살리면 우리가 라인전 유리해요 오케이 엔지니어분들 맥스소리 오우 슈퍼 기압은 배 배 배 배 배 배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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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우우우우우! 자 형들 점령 먹었다 자 최우선 오더 내려드릴게요 자 브라보 형들 브라보 형들 지금 5번 12번 브라보 5번 12번 7번 형들 왼쪽 9시 방향에 쉴드 박살내고 자 찰리분들 찰리분들 찰리 3번 알파 4번 6번 자 3시 방향에 쉴드 박살내고 나머지 아웃핏분들 아웃핏 전체 오더 내리겠습니다 6시 방향에 플랫툰 직결제 저거 부활시설 박살내세요 쉴드 지금 먹었습니다 델타 분들 그대로 A지역 점령 델타는 그대로 A지역 점령하세요 자 다 박살내세요 다 박살내세요 형들 잘하고 있어 자 형들 그대로 라인 유지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기갑부대들도 기갑부대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뭐 쉬바이 아아아아아아악 씨 겁나 많네 자 형들 쉴드부터 박살내버리세요 형들 힘내요 할수 있어 아웃핏의 힘을 보여줘봐 정예부대의 힘을 보여줘 잘하고있어 쉴드만 박살내세요 쉴드만 그렇지!!! 잘했어! 호오 그래요~? 형들 직결지! 직결지로 와 가지고 다 박살내버리세요 형들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자 중앙 침툰한다 실시 플랫툰 직결제 가세요 오케이 우리 인피엘분들 자 인피엘이 지금 해킹했답니다 건물 탱크 뽑을 수 있는 거 자 탱크 뽑을 수 있으면 델타 부대 형들 탱크도 뽑아버려요 거기서 탱크로 A지역 방어해버려 좋아 50초 형들 50초 남았다 플래톤 직결제 50초 남았어요 방어 고고 기갑 부대 형들 좀 더 앞으로 땡겨가지고 보병들 지원해주세요 기갑분들이 앞으로 같이 가서 몸빵해줘야돼 좋아 살았다 형들 힘냅시다 잘할 수 있어요 어이구 미안 아이씨 아이씨 팅크했어 죄송합니다 아이씨 점 Oct 와오오 Opera 잘하고있어 x3 juego 형들 잘하고있어 형들 잘하고있어요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잘하고있어 딱히 오더는 없습니다 조지세요 인원 50대 50입니다 형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우리 기갑 잘하고있고 자 형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조금만 더 힘내요 자 지금 인구 50대 50입니다 50대 50 서로 50대 50이야 인구 똑같애 아우 주 산위에 적도 많아요 SCU 파괴돼서 적들 리스포머네요 그대로 끝냅시다 점령 점령 그렇지! 잘했어 고생했어요 아 알파 브라보 델타 찰리 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아웃핏분들 전체에 협동 좋았어 멋있었어 잘했어 잘했어 자 형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지킬게요 지켜요 그냥 휴발 대가리 떨렸네 휴발 자 형들 그대로 지킬게요 일단은 대기 아직 적평력이 많기 때문에 대기할게요 직결제 없습니다 그대로 방어 그대로 방어 아 아 고생했습니다 형들 일단 방어하도록 할게요 저 파이어 암제를 먹으라고요 한시 방향에 한시 방향에 직결제 있습니다 정비하시고 탱크 뽑으실 분들 탱크 뽑으시고 썬더러 뽑으실 분들 선더러 뽑으시고 보병으로 오실 분들 보병으로 오시고 직결제 적 형들 직결제 적 있으니까 그냥 싸우면서 직결하도록 할게요 자 한시 방향에 적탱크 및 썬더러 있습니다 직결하면서 모일게요 자 브라보 찰리 언덕먹고 직결하고 알파 델타 자 언덕먹으면서 직결 자 직결제는 요기입니다 언덕먹으면서 직결할게요 자 썬더러 보이지 썬더러 보이지 언덕먹으면서 직결입니다 언덕먹으면서 직결 그냥 무방비로 모이는게 아니고 언덕먹으면서 적 조지면서 직결하세요 자 보라색 재직결제에 썬더러 있다 썬더러 잡아 세시방향 세시방향 썬더러 있다 브라보 알파 들어가 자 썬더러부터 세시방향 잡으면서 들어갈게요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형들 잘하고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좋아 좋아 적을 잡으면서 직결입니다 잡으면서 직결 잡으면서 직결 무항비로 모이는거 아니에요 전투준비하고 직결하세요 라인 꽉잡아 라인 꽉잡고 양쪽 언덕에서 헐다운으로 들어갈거에요 좋아 우리 맥스 엔지니어분들 수리해주고 잘하고있어 자 알파랑 델타는 왼쪽 열두시방향 언덕먹어주고 언덕먹으면서 들어가고 자 찰리랑 브라보 자 오른쪽 한시방향 언덕먹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직결지는 그대로 정면 도로라인이고 보병분들 기갑분들은 플랜툰 직결지 보병분들은 양쪽 언덕에서 헐다운으로 지형적 우위를 이용해가지고 토마스 화물시설을 먹을거에요 그대로 이동해주세요 썬더를 펼쳐주고 자 이동 자 언덕에서 보병들의 좋은점이 뭐야 기갑들은 평지에서 활약하지만 보병들은 기동성을 이용해서 적을 언덕에서 갈굴 수 있단 말이야 언덕먹고 자 강습으로 들어갈게요 형들 좋아 좋아 자 먹었으면 그대로 점령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고 자 언덕쪽에 정리 끝났으면 강습으로 내려갈게요 자 엔지니어분들은 맥스를 수리하면은 점수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맥스랑 2인 1개조로 같이 움직이고 탱크 소리도 간간히 해주세요 자 탱크분들 외곽에 포탑부터 부시세요 외곽 포탑부터 부시고 오케이 점사 좋지 자 아웃핏 들어오실 분들은 안티노라 친추하시면 여기 친추창이 쫙 뜰거에요 여기에 친추 걸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아웃핏 전부 가입시켜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지금 아웃핏 가입 안돼도 지금 미니백 볼 수 있잖아요 같이와서 싸워주세요 같이와서 싸워주시면 되고 자 A지역 A지역 점령하러 갈건데 자 알파랑 델타는 자 12시지역은 언덕 먹으시고 찰리랑 브라보는 그대로 자 가겠습니다 찰리랑 브라보는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기갑분들은 전방으로 들어와줘가지고 적 보병들이 날뛸 수 없게 자 플래톤 직결지 플래톤 직결지로 기갑분들 이동해주세요 전방에 적막으니까 저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동이동이동 A지역 먹겠습니다 방송보면서 할수있지 어 상관없어요 재미로 하는거니깐 오히려 밀고 당기는게 재밌어요 자 피없음 빠져 맥스 자 러브님 빠져 엔지니어불러 엔지니어불러 자 브라보 2번 지금 맥스 피없습니다 엔지니어분들 수리해주세요 맥스있는데 엔지니어가가지고 수리해줘 자 수리해줘 수리해줘 맥스 수리해주세요 어우 아파 아우씨 죽어 음 잘하고있어 여기는 뭐 알아서 맞겠지 우리가 병력이 두배니까 우리는 요기에 집중하자 우리는 요기에 집중하자 자 형들 언덕먹고 언덕먹고 언덕에서 쏠게요 언덕에서 자 형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형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왜 이리 안죽어 애들 왜 이리 안죽어 애들 어우 힘들다 뭐야 전방진 녀석 전방진 녀석 나를 노려 자 엔지니어분들 맥스 수리 전방에 탱크 조심 그렇지 그렇지 이게 요기 왜왔냐 아무것도 없는데 여 없이 왔잖아 이거 알파벅 알파벅 야 나 이거 야 비콘 어디갔냐 에이 씨 비콘 막살났네 각폭 한번 보여드리죠 죽어라 각폭 맞고 그렇지 아이 에이 내가 또 한 서든하지 각폭하면 또 안 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한 서든합니다 각폭 다 외웠어요 서든유저면 요정도는 자 수리해주시고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되냐 요기 요기 자 형들 올라가는 길이 없는거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저 위로 가야되나 혹시 잉다리에 계시는 아우쒸 어디야 이거 길이 어디로 올라가야돼 아우쒸 못들었어요 다시 다시 아하 형들 남쪽에서 여섯시 방향에서 넘어가야된데요 보병분들 여섯시 방향에서 넘어가세요 경고드 Two 드루ระ하루 different 무리 같냐 이거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이 자리 좋은데 아 여기서 파밍 좀 해야지 오오 아 ㅈ 땡x3 득쳤다x2 탄약! 어 감사 탄약먹어야지 이제 안오네 오우쒸 뭐야 어? 무서워 라이노를 쓰다가 이거 한번 써보고 있는거에요 궁금하잖아 바다 우리나비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나 형들 저포변들 엄청 몰려온다 2층에 어디야? 아 나 올라가야겠다 자 형들 6시 방향에서 넘어갈 수 있다니까 6시 방향에서 길 따라 올라오세요 나 가야지 저기구만 라이노는 중거리가 좋고 기본총은 1대1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총으로 중거리까지 커버하려고 샷발총 기르게 얘가 중거리는 진짜 변신이거든 기본총이 좋아 오예 자꾸 죽은 연사력이 좋다니까 이초이 나 살려줘 안댓말고 어 이놈 좀 많이 빠졌네 아웃핏분들 우리 아웃핏 지금 이놈 많이 빠졌으니까 아웃핏 안들어오신 분들은 그 플랫툰 검색하면 아웃핏 들어올시게 해놨으니까 들어오세요 형들 앞으로 30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어이 어디지 공황장에 온다 길 모르겠다 여기로 가는건가? 화 rider 노게 야 뭐야이거 오? 나도 왜 안 가지지? 나도, 나도나도 나도나도 왜 나는 안가져 사기담작 느낌이야 뭐야이거 오웅웅ų 오, 되게 신기해 오, 되게 신기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 야 자, 예의적 점령하겠습니다, 이 형들 아이고, 미안 엔지니어분들 맥스소리, 맥스소리, 엔지니어분들 맥스소리 바이앵더홀 자, 피없는 맥스분들 빠지세요 왠지 뒤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아아! 헤드샷 맞았다 어 저는 회비빛 깨 안해요 아쉽군 쓰읍... 인구가 50 대 50이야 우리 비행기 강습 되나요 지금? 아, 씨X 왜 나만 죽여! 강습중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델사분들 비행기 강습하면은 그대로 언덕에서 시선만 끌어주세요 시선만 야 왔는데 맥스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 오우쒸 안되겠다 비컨부활해야지 는 안되는구나 나 헤비어설트 와 800점 모았다 야 이거 좀 있으면은 1000점 모아가지고 무기 좋은거 나오면 아니다 이거 업그레이드할까 맞아맞아맞아 이거 업그레이드해야되지 수트 이거 업그레이드하는거 좋을까요 형들 이거 1000점이더라고 이게 괜찮으려나 10포는 2단계 인증했어요 자 그리고 형들 각자 각자 스쿼드 장분들은 수폰비콘 설치하세요 어 그거 2층에다가 오기가 빡시니까 그거 비콘 설치해주세요 죽을라고? 그렇지 헤헤 낫겠지롱 수폰비콘 아 10포 재미보험 좋아좋아 왜 안차 이거 수폰비콘 수폰비콘 다 깔아주세요 형들 좋아 우리 포격 잘하고있구 수폰비콘 안되네요 작살나네 와아 우리 델타 강습부대 잘하고있어요 델타 강습부대 수폼비콘은 꼭 설치하세요 각자 스쿼드장분들 자 우리 맥스변신 할수있는 분들은 맥스변신해서 전부오세요 자 오더내립니다 맥스변신가능한 보병분들은 맥스변신해서 2층으로 올라오세요 엔지니어분들이랑 같이 라인미러야될거같애 맥스변신이 맞게 맥스변신의 러블라 여기 바로 υπό- 바로 아래에 있음 아래 Portland 아 itsx뭐야 업자들 있네 허허헉호 woo오오오오오오.. 스나이퍼오오오오오z 자 맥스 분들 엔지니어 대동하고 같이 라임 미세요 비켜! 튕기당하고 있잖아 어 미안 지성 그거 잡을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없네 죽어라! 오 슈발 내가 죽겠다 엔지니어분들은 탄 꼭 떨구세요 탄약 탄약 꼭 떨구세요 우리 장기전이라가지고 탄 없다 아씨 형들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요 장기전 밀어붙일 수 있어 자 맥스소리 맥스소리 우리 맥스 반피다 엔지니어분들 맥스소리 맥스소리 엔지니어분들 많이 필요해요 우리 맥스 죽으면 안 돼 맥스 죽으면 안 돼 맥스 죽으면 안 돼 맥스 죽으면 안 돼 엔지니어분들 많이 필요해요 우리 맥스소리 하기 위해서 맥스분들 먼저 몸빵 세우고 들어가 그렇지 잘한다 좋아 맥스 들이네 들이네 조져버려 맥스 짱짱맨 자 맥스 들이네 나이스 맥스 올라오라 그렇지 맥스 잘한다 역시 몸빵이야 맥스보다 잘하고 있어 우리 맥스보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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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먹으세요 점령 먹고 버텨 점령 먹고 버텨 점령 먹고 버텨 점령 먹고 버텨 점령지 점령지 들어와 엔지니어분들 2층 올라와서 맥스 수리 맥스 수리 탄덕을 주고 맥스 수리 엔지니어분들 잘했어 잘했어 밀었어 잘했어 자 입구 나가지마 입구 나가지마 입구 나가지마 자 CNO님 나가지마 나가지마 입구에서 버텨 괜히 킬단치려고 나가다가 우리 그냥 입구 저 좁은데서 다굴맞고 죽으니까 저기 들어오는거 노리자 저기 들어오는거 기다려 기다려 저기 기다오 기다오 들어오는거 노릴거에요 형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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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구 막아버려 입구 막아버려 그냥 좋아 잘했어 뒤치기 조심 뒤치기 조심 입구만 막아 입구만 막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자 각자 입구 막을께요 자 각자 입구 막아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입구 잘 막았어 입구 잘 막았어 건물 입구에서 막아 건물 입구에서 막아 나가지마 하지만 나는 나갠더어 찌오오오오오오 앗!!!! 어우 죽어 형들 조심하세요 적 드럽게 많아요 плох mejor 야 너무 많은데? 자 형들 입구에서 2분 40초만 버티세요 지금 적 병력 다수가 입구 앞에 있기 때문에 괜히 나가다가 우리가 죽으면 다시 병력 부족해가지고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입구에서 버티세요 입구에서 좋아 잘하고있어 쇽 형들 2분 남았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자 형들 12시 넘었죠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안티노라와 충신들 아웃핏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싶으신 분들은 안티노라 침투 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가입받아 드릴께요 이럴때 필요한건 뭐? 10호! 어 씨 잘 못 터뜨린 죽어라! 빵! 각..각수류탄 그렇지 아아 튕길당한듯 아니구나 나 부활시켜줘 괜히 나댔다 가만히 짱박혀있어야지 자 형들 1분 남았습니다 지도보자고 뭐 이러네요 뭐 이러네요 어 야 우리 인구 왜 이렇게 많아졌냐 야 딴데 놀러가야될듯 이제 요기 정리 끝났네 근데 우리 땅 되게 많이 먹지않았어요 우리 오늘 시작해가지고 요기 먹고 요쪽으로 와가지고 요기 먹고 요기 먹고 요쪽 고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기 먹으면서 요쪽에 와가지고 요기 방어하고 요기로 왔잖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잡 Cer染 talented aman 아야 좋아 잘하고있어 밀어버려 잘한다 가자 아 가는건 아니여 가는건 아니고 자 열심히 라인전 하세요 개떼야 개떼야 개밀떼 겁나많아 나이스어어어 잘했음 밀어버려 맥스 맥스 몸빵 맥스 몸빵 자 맥스부대 출격 자 맥스부대 먼저 나갑니다 맥스부대 나가고 보병 몸빵 해주고 맥스가 몸빵하면 보병들이 잡는 형식으로 갈께요 어우 왜 나만 죽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감사합니다 자 정비타임 정비하세요 정비 회복하고 수리하고 정비타임 정비타임 좋아 잘했어 좋아 고생했음 형들 고생하셨어요 음.. 정비타임 그래도 이게 적백력이 좀 있네 와우 잘했어 오 쌍.. 이거 쌍멋신건 맥스네 오 쌍멋신건 멋있다 형들 대륙통일했습니다 거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오 모여봅 첫번째로 모여봐 으음 오 야 많이 모였네 야야 때리지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때리마 오케이 음 잘했어 잘했어 형들 음 오케이 자 형들 이렇게 게임같이 하실 분들은 안티노라 초대주시구요 나중에 다 5핀 넣어드릴게요 형들 오늘 대륙하나 잘먹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목을 좀 아끼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건데 계속 모실분들은 계속 이제 아웃핏분들끼리 계속 게임하세요 잘했어 형들 고생했어 오늘 땅 재밌게 먹었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음 식스센스님 오늘 운전 좋았어요 잘했어 안티노라로 침추주세요 여러분들 안티노라로 침추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티노라 침추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아웃핏다 넣어드릴게요 아웃핏다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계속 게임하실분들은 계속 노세요 계속 게임하실분들은 계속 노세요 스쿼드 아 플랫툰 리더 드리고 자 계속 게임하실분들은 계속 게임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대륙통일 거의 근접했죠 거의 땅 다 먹었죠 고생했습니다 자 아웃핏 초대드릴게요 잘했어 아웃핏 개간진하네 일단 초대 한번 싹 침추하고 가야겠다 이분 아니잖아 땅콩버스님 딴 클랜 분이고 자 한번 여기서 싹 초대를 해주고 음 형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번씩 그리고 대표 스폰서 PC패밀리와 엔비디아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요런 플래닛사이드 컴 돌리기 요즘 힘들지 사용높아가지고 PC패밀리에서 컴퓨터 하나 사 내가 컴퓨터 좀 좋아 근데 그래픽카드가 안될거 같아 엔비디아에서 아무거나 한 GTX760정도 따악 하나 구입하세요 형들 음 다들 오늘 고생하셨구요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친추 다했네 우리제 플래톤 인원 몇명까지 됐지 185명까지 채웠네요 음 레벨 한번 분포를 볼까 우리 39레벨이 최고레벨 38 오프라인 멤버까지 해가지고 어 왜 안되냐 이거 형들 이거 오프라인 멤버가 표시가 안돼요 뭐지 어? 아메리씨 점년떬다고? 뭐야 결국에 땅 다먹은거야? 그래? 음 쯧 형들 고생했어요 아 오늘 재밌었어 끄어억 잘했네 우리 형들 이거 잠깐만 플랫툰단 나가고 이거 왜 접속 안한 사람 왜 못봐요 현재 접속한 사람들이잖아 아닌가? 어 무지 켰잖아 표시 이게 188명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닐거 아니에요 그 streng 그러면 이게 188명이야 우리가? 이랬 Dai가 보이던데? 스읍 이게 백명이되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ув proc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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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일곱 카렘까지 열일곱 34 아 되네 아 된다 된다 아 이거 180명 되겠네 우리가 39레벨 38레벨 30레벨떼가 어우 내가 딱 30이네 우리 30레벨떼가 한 10명정도 되네 그 다음에 20레벨떼가 겁나 많고 10레벨떼도 되게 많고 1레벨떼도 겁나 많네 로페즈님 마지막으로 자 9피 초대 오케이 자 고생했어요 형들 자 형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토요일이죠 오늘 불금인데 어 토요일이죠 내일 오늘은 토요일날 저녁에 또 방송으로 즐겁게 열심히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티노라 친추 보내주시구요 같이 하실 분들은 다들 좋은 구구시기 바랍니다 자 자 재밌었네요 괜찮았어 으흠 음흠 오늘 재밌게 놀았네요 되게 팀블도 잘 맞았어 오늘은 좀 더 체계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레벨16님 벽선 1개 감사합니다 어.. 안티놀아 진출주세요 하실 분들은 같이 놓으실 분들은 같이 놓으실 분들은 음.. 다들 진출주시면 9픽 가입 해드릴게요 내일 또.. 아 이제 내일이 아니지 저녁이지? 저녁에 또 재밌게 놀자구요 아우.. 손가락 아파 자! 방종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거 구세요 저녁에 뵙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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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